개인 재활학교 가사실 대리석 깨진거 수리 작업 전 모습입니다. 일단 뜯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. 좋은 세상이에요. 좋은 세상. 대리석 수리 중 참 좋은 세상이에요. 요즘까지 사업하기 좋을 데가 없어요. 왜? 다 찍으면 올라가. 어떻게 하냐고? 그거는 와서 배워가세요. 가위로 하는 거지. 그렇죠. 광택 복원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. 크랙 수리 알았다가 광을 내줬어요. 됐다니. 대박. 오 예. 베리 굿. 이곳은 다른 어떤 분이 1차 작업을 했습니다. 1차 작업을 하고 또 문제가 발생해요. 이제 2차 작업을 바로 들어온 현장입니다. 보통 1차 작업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흔적이 남지만 2차 작업 보시다시피 깔끔하게. 그래서 기술자를 잘 만나야 돼요. 근데 문제는 기술자 찾기가 하나의 별따기인거지. 어딨다고? 여기로 전화하세요. 그리고 먼저 맞으세요. justing it to go. 1차 작업이라고 하지 않는데요.